뭐 그렇게 똑같은 소리야! 백번 양보해서 나 때문에 재수없는 일만 생겼다 쳐요. 근데 서커스 단원들은요? 그 사람들은 왜 쫓겨나야 돼요? 위로금 좀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. 어차피 당신하고 딜 없었으면 며칠 전에 나갔을 사람들이야. 그럼 다 없었던 일로 해요? 최면도? 협조하면 살해는 하지. 하지만 더 이상 그걸로 딜은 없어. 이건 진짜 아니죠. 상무님은 자기 기분 좀 불길하다고 사람 밥줄 끊는 게 그렇게 쉬워요? 아니 안 쉬워. 하지만 당신이랑 얽혀서 일어난 그날 그 일이 내 인생에 너무 큰 사건이 돼버렸어. 그러니까 더는 얽히지 말자고. Verizon G4 L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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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빈에 있었어. 당신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했다던 그날, 당신이 혼자 도망쳤던 그날. 강 박사님이 거기 있었고, 그리고 로빈도 있었어. 정작 늘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도망쳤고, 그 자리에 로빈이 있었어. 내 말이 우스워? 당신 로빈이란 말 꺼내지 말랬지! 상무님! 그! 괜찮아요, 눈 감아요. 어? 눈 감아요. 괜찮아요? 공황정의? 뭐 그런 거예요?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고 처음으로 시작했어 나는 알게 됐어 꿈을 꾸게 됐어 말한 사람도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Because of you, because of you 내가 사는 이유, because of you 이게 사랑이고, 사랑이 아니고